자 결과에 따라 패배자는 말이 없습니다. 그리고 고추냉이 초밥도 먹어야 됩니다. 영업팀이 실적이 됐습니다. 이제 전부 다 고추냉이. 1등을 위한 건 없나요? 얄미께도 적어놓으셨네요. 네, 궁금하면 잡 써봐. 위상사태다. 둘 중에 한 개만 들어있나요? 고르면 되나요? 1등하고 회사요? 고르세요. 조홍씨 어떻게 고를까요? 가위바위보를 할까요? 아니 그냥 잡으세요. 맛있는 거게 아니게 궁금하면 잡 써봐. 잡 써봐. 가위바위보 할까요? 가위바위보! 궁금하면 잡쳐봐. 네, 축하드립니다. 숟가락이요? 영중에 걸린 느낌입니다. 그럼 동시에 입에 넣어주세요. 그냥 보이는 거 같은데? 아이고. 맛있는 거게 아니게 궁금하면 잡 써봐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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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입에 넣는 거야? 하나. 아 먹여 두기 서럽고. 아 그래도 되고. 그런 거 있습니까? 서럽고 먹여 두기. 하나. 항상 먹어요. 아아. 굴없이 이게 맛있는 게 아니게 궁금하면 빨리 잡 써봐. 빨리 먹어라. 네. 뭐 저는 뭐 여유롭게 먹어요. 하나 둘 셋. 야 저거 장난 아닌데? 울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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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치. 먹으면 하신가요? 오. 별로 안 들어요. 오. 그러면 하나 드신다. 한번 먹겠다. 한 번 먹겠다. 울지마. 울지마.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? 눈에서는 눈물이 나네요. 눈물 나네요. 괜찮아? 괜찮아요?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? 눈에서는 눈물이 나네요. 야 그럼 잠깐만. 조홉 씨. 조홉 씨. 조홉 씨. 어 잠깐만. 왔다. 왔다. 조홉 씨가. 왔다. 조홉 씨가 진짜. 여기서 사랑하는 멤버한테. 하나 줍시다. 아니 저희 팬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되는데. 좋네요. 괜찮아요. 자. 눈 닦았고 사랑하는 멤버. 그래 딱. 영재 오빠 영재 오빠 영재 오빠. 야 저거 고춘 형이래 그냥. 와 야 이걸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. 영국이 형? 와 앤매들. 아니. 사랑합니다. 아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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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감사합니다. 안 돼 영재 오빠. 은초만 좀 먹어야 되잖아. 에 aika 물성도인데. 안 돼 안 돼. 먹어야 돼. 안 돼 이거 원래 형. 민경 모辣 blond 말은 형. fluores Lawyer somos 상대승. 아. 이렇게 미디엄플레이 시간을 진행해봤는데요. 출점 시간을 넘어 저희 홈보의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. 안녕!